지방이 무너져가는데 무슨 메가시티, 서울로의 편입이냐, 불만도 있어서일까요?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과 기업 유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내놨습니다. 우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엔 5년 동안 법인세와 취득세를 최대 100% 다 감면해주는 혜택을 줍니다. 지방시대 종합계획, 김민수 기자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100대 기업 본사 중 86곳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취업자와 전체 인구 50.5%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.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교육과 산업을 핵심으로 4개 특구를 육성하는 5개년 지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먼저 기회발전특구에는 법인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0%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걸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합니다. 첨단산업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에 구신점이 되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통해 거점을 육성하고 또 교육자유특구는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괄 지원할 방침입니다.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과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.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과 중앙정부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받아 종합적으로 이행과제를 관리할 계획입니다.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